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장 박옥렬입니다. 10월 18일 시작된 태원여객 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1월 2일 오늘까지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소원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는 파업 조기 종료를 위해 회사 측과 노조 측을 계속 설득해 왔으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를 구성, 가동하여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목포시, 목포시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시청,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5자 대표자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오음에 따라 10월 31일 시장인 저를 비롯해 문차복 시의회 의장, 한인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이한철 태원여객 유진운수 대표, 박춘용 강주 전남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사 측은 체불임금 24억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비 미납금 21억 원에 대해서도 시의 지원을 일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이 종료되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개혁 제시 등 경영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사측과 노조측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파업의 장기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 재정지원만 바라보면서 시민의 불편을 자시하는 현재 상황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상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가을철 관광수요 증가, 수학여행 등 악조건 속에서 비상수송차량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전세버스 8대를 추가 임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번과 9번 2개 노선 20대에서 13번과 1A번 노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버스 28대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7일부터 13번과 1A번 노선의 신규 운행을 시작해 북항동 공동축택단지, 신흥동과 목원동 1원, 대양동 중앙고대학교 인근 지역에 교통 불편을 들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단의 수송 대책으로 천원 임차택시 150대를 11월 9일 수요일 아침부터 8개 주요 간선 노선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임차택시들은 등교 및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교 및 퇴근 시간인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계속해서 출퇴근 회사원,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태우면서 운행하겠습니다. 탑승객은 요금 천원만 지불하면 되고 임차 요금은 목포시가 택시 회사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세버스를 추가 임차해 비상 수송 차량 운행 노선을 확대해 가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목포시 재정의 효율적 민주적 집행이라는 확고한 입장으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시내버스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